김이재명을 욕하는 거 이런 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이재명은 파워져야 될 협회의 생각입니다. 맞습니다. 지금까지 기득권하고 싸워서 정면돌파에서 판판이 이겨온 사람이 누굽니까? 이재명! 이재명! 예외 없이 국민의 집 저 좌판하당 보아무치처럼 반드시 깨뜨리고 정의로운 나라 부동산 투기 없는 나라 온 국민의 권력으로 만든 국민의 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.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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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 여러분. 저 이재명을 믿으십시오. 반드시 기득권, 특패세력 청산하고 정의로운 나라 부동산 투기 없는 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나라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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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!